제가 한존대 식량을 먹지 못하니 저녁 식량을 보급받느라 저녁 식량을 보급받느라 정북은 존척이지 피습을 방지하기 위해 군용 조끼를 입고 간다 아빠 설마 지겠어 아니요 스팸, 스팸 주먹밥 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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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아 아빠 밖에 있어 아무것도 못갖고와서 아니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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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일을 기억을 못할 줄 알았어 쟤네가 제발 이번에 동료 한명 와야되는데 나무 다 태워요 뭐 어차피 나무를 이제 만들것도 없어 야 저거 왜 나와있냐 얘 어 죄송합니다 아니 저 옆에 저거 나와있는데 왜 아무도 아는척 안해 얘 뭐해 얘 뭐해 제발 동료하라 동료 동료다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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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강한 애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부르노 좋아 좋아 부르노 부르노가 요리사였나 부르노가 요리사였나 부르노를 뛰어난 인간 요리사로 만들자 부르노 fore가요 숙성 네 dement MEM domain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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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아 미안해 미안해 어른들이 모두 몸이 아프구나 부르노는 그 몇 칸인가 주머니가 10칸 밖에 안돼 그럼 부르노를 경계로 세워놓고 아빠가 나갔다 와야되겠다 아이씨 됐나? 굿 내려와 물이 다 끝나 안끝나 한번 볼까? 아 먹지마 그거 왜 먹어 먹지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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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밤에 사냥을 나서야되겠다 오늘 밤 사냥을 나선다 경계 정북은 초소는 그게 있었으니까 호텔 못가고 파괴된 빌라 위험? 파괴된 빌라 가자 가서 아사시노 찍읍시다 graduates 웨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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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VO 타령병들 있어? 저런 산탄 총소리 커서 안 돼 뭐 없는데? 정복은 왜 들어가지? 어어어 어어 어어어 가 빨리 가 가라고 지키지마 지키지 말고 가라고 어어어 그릇 그 그릇 그릇 액 액 액 액 액 액 액 내려와 제발 어 갑자기 게임이 꺼져버리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너무나 갑작스러울 정도로 어? 이렇게 하면 브루노 말고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아무도 안 올 수도 있다? 음 음 라고 할 줄 알았지? 6시간 동안 눈 가져와 식량 좀 넣어놔야 되겠다 어? 누구야? 로만? 누구야? 확실히 브루노는 아니야 누구야? 마르코! 오예 마르코 주머니 개크죠? 아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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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른들은 이 안에서 따뜻하게 불을 쬅시다 고맙 고맙 됐어요 들어오세요 고맙 고맙 먹을 거 먹을 거 하고 약을 좀 가지러 갔다 와야 되겠는데 먹을 거 하고 약 먹을 거 약 먹을 거 먹을 거 약 아빠가 경기를 쓰고 많은 음식 많은 부품 많은 약 매우 많은 음식 매우 많은 음식 매우 많은 재료 매우 많은 재료 많은 공구 많은 약 가자 그냥 가서 싹 다 쓸어와 그냥 가서 싹 다 쓸어와 고맙 ㅋ 아뇨 안 갖고 있는데요 수집의 능암 크으어억 이렇게 가져갔는데도 너 주머니 남는거 봐 나무를 좀 많이 가져갈까? 여기 뭐있어? 야 이거 아무것도 없어 어 그렇지 아냐 이게 뭐예요? 가볼까? 내 만능키로 마법을 부려보겠다고? 구라.. 구라치네? 갑자기 구라치네요 갑자기 급허언증 자 이 정도면 됐어 나무 많이 가져왔어 먹을거야 뭐 어디가? 가볼까? 푹 너너 03 자 분명히 어.. 사반되나 자 밥먹고 딸이 슬플때는 항상 혼자 놀아야죠 슬프고 배고파? 아프네? 자 자 가서 자 가서 자 줄톱을 만들라고? 아니요 전 기타를 만들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희망을 주는 바로 그 기타를 이게 80일까지인가 될걸요? 내 기억으로는 기타는 또 내가 기가 막히게 치는데 또 기다려봐 네 기타 한번 쳐드릴게요 누구야? 뭐야 또 아이고 모른 척하고 있어야 되겠다 모른 척하고 기타 쳐야 되겠다 아니 하지마 얘네 맨날 맨날 도움만 청하러와 저희 배가 고파요?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? 아하 정말 짜증나네 침대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는데 침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들 잠만 자고 말이야 제가 아하 제가 옆에서 기타를 좀 치겠습니다 실제 실제 기타를 제가 쳐가지고 좀 여러분들 귀에 좀 이 정도는 쳐야지 거의 디아블로 비잼 수준 디아블로 인줄 셋 다 하자 어디 보자